냉동식품 새우살입니다 냉동식품이라 자체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기름 살짝만 하고 물이 졸아들 때까지만 구워주면 맛있는 새우살이 완성됩니다 냉동식품 새우살입니다 냉동식품이라 물이 저절로 나오기 때문에 팬에서 기름 살짝만 하여도 물이 나옵니다 맛있게 익혀 드세요 물이 졸아들 때까지만 익히면 정말 맛있지요 냉동식품 해농새우가 이렇게 색깔도 곱게 잘 익었습니다 팬에서 기름 살짝만 물이 저절로 나오고 물이 졸아들 때까지만 하여 냉동식품 해농새우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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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동식품 해농샵 냉동식품 해농새우돌 냉동식품 해농şa energía우살입니다 냉동식품 해농샤 냉동식품 해농샵 이 탉널은 współ при发 3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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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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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